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뼈 뼈 너무 맛있었는가? 너무 맛있엉 아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맵고 싶어서 매운 맛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가지고는 왜 마음에 들었나요? 너무 맛있어서 원래는 비벼 먹으려면 너무 맛있어서 làm을 먹으면 더 맛있을 거에요 잘 먹으면 더 맛있다고 혹은 안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옆에 가면 더 맛있을 거에요 감상 Mast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